망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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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겜이라든지 뭔소리에요 지금 왜요? 아 아 여기도 뭐 나쁘지 않아? 그러면은 수비여야 될텐데 수비 시메트라 근데 이거 시메트라 둘에다가 욕해쳐먹는거 아닌가? 아 괜찮아요 저희 나가면 되니까 올 시메트라 가면 어떻게 되는거지? 그렇게 되면 이제 어 이제 영상올리고 그 다음에 자살하면 됩니다 괜찮았다 처음 1초는 똑같았다 아 이게 너무 높다보니까 음이 그래도 성공할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네요 더빙을 하다가 느낀게 독을 역시 풀어줘야돼 아 이런것도 더빙하자는거야 지금? 아예 그게 아니라 그니까 방금 전에 류신노 키모 크레 이런것도 소리지르는것도 처음엔 무조건 안돼요 한 6번 7번 하다보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돼 나 그런거 더빙하자 그러면 나는 거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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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부할거야 나는 뭘 뭘 더빙 뭘요 기모찌 이런거 아 류신노 키모 여기다 여기다가 그냥 다 도배 버리자고 지금 여기다가요? 어어 전 여기다가 오케이 인간쓰레기처럼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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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무지게 좋아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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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섯개 여섯개 까지 여섯개 까지 왼쪽에다가 여기다가 한번 쪼이고 근데 이거 왜 세개밖에 안되지? 아니 지금 시간 기다리면은 차요 아아 처음 해봐 설마? 네 처음인데 아니 처음 처음 해보면 어떻게 해? 어 잠깐만 어 괜찮아요 그니까 방법은 알고 있으니까 아니 아 제가 타라가 밀쳐가지고 엿다 설치됐네 도망쳐 어 일단 빼피다 일단 빼고요 어 잠깐만 아이고 왜 어 우리 근데 지금 나쁘지 않아 지금 애들 못 나오고요 계속 계속 여기 앞에다 붙이세요 여기 앞에다가 다 설치했어요 오케이 아 어어 나 죽어 나 죽어 아 근데 저기 그걸로 설치 아아 뒤치기한대 어어 어떻게 어떻게 진짜 어떻게 뒤치로 하지? 일단은 수마트는 잠깐만 넣을까? 잠깐만요 아싸 이거 왠지 뚫릴거 같지 않니?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몰라요 아 죽었어요 어 죽었지? 어떻게 해 아 여기 골목에다 하면 괜찮겠는데 여기 원래 좁은데다가 가야돼요 사실 어어 여기다가 여기다가 음 제가 지금 딱 터렛만 그 뭐야 포탈 만들어놨어 여기다가 인간 쓰레기 그렇지 그렇지 여기다가 어 잠깐만 여기다가 여기다 왜냐면 여기 문이 열릴거거든? 네 어어 여기 왼쪽에다 빨라빨라빨라빨라빨라빨라빨 붙여 여기다가 여기다가 음 음 음 음 음 미안해 화내서 풀타임이 좀 길다 조금 기니까 빨리빨리 붙여야돼 그게 네 음 음 음 우린 여기다가 이게 딱 해두자고 음 우리팀 개욕하겠다 지금 쟤네 우리 세명이 싸우고 우리 없어가지고 어 어 그래도 뭐 이게 뭐 다 결국 저거일거에요 맞아요 이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거라 벵춘이 너무 이게 상대가 공격할 수 있는 각이 나오는데다 붙이지 말고 음 아 네 여기는 좀 보이겠구나 이게 음 안 보이게끔 좀 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다 설치했어 음 음 조금 어떻게 마실 나갈까 지금 우리 죽으면 없어지지 않아요? 어 죽으면 안 없어져요 아 진짜요? 어 어 어 좋네 어 잠깐만 근데 이게 시간제한이 있나? 하나가 부서졌네 아 예 좀 크리스 계속 설치해야 될거에요 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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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쟤쟤쟤 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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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 아냐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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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리세요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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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살아있으면 돼 우리는 살아있으면 돼 아 다 부시네 아 아 아씨 그럼 이게 저희가 계산을 잘못한게 어 양쪽에서 보이니까 어 다 부시고 원해 아 이게 아 이게 좀 다른 전략 갑시다 우리 그 그때 그 전략 갑시다 뭐요? 그 방패해주시고 로드 오브 어 어 어 어 그렇게 그렇게 합시다 어 너무 민폐데 이거 아냐 괜찮아요 우린 무리는 할 수 있잖아 그래 우리가 캐리해주면 되는거야 아 으흠 으흠 어디야 집이 예아 뭐 그러보니 마모님 그거 리퍼 더빙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리퍼 아뇨 아니 사악한 목소리 그냥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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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다음에 연습해볼게 어 어 갑자기하라 그러면 조금 쪽팔려 더빙하는게 쪽팔리면 어떻게 더빙하는 사람이 아니 무슨 소리야 더빙하는게 쪽팔리는게 아니지 시청자들이 보고있잖아 어디있어요 어 지금 바꾸고 가고있는중인데 어디쯤이신가요 어 일단은 개인 개인 피지컬 한번 가야될거같다 아 아 아 죽였다 죽였다 아이 미친 잠깐만요 제가 갈게요 어 들어와 안으로 들어와 안으로 들어와 안으로 들어와 체력 30 어 피 드세요 안에서 피좀 찾아 내가 버티고 있을게 여기서 애들 들어올거야 첼스팩 없나 큰거 와 나이스 나이스 어디 오케이 갑니다 어디세요 오케이 오케이 방어 그냥 방어 방어만 펼치고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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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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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주고 빠지세요 빠져 빠져 뱅찌이 빠져 빠져 약간 빠지면서 방패 좀 다시 어 소환하고 저 오른쪽이 오거든 어 네 이건 내가 잡아줄게 그렇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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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이스 잠깐만 이건 여기 있으면 안될거 같은데요 어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뒤로 빠져 어 아 안돼 죽어라 아 괜찮아 근데 시간은 시간 좀 끌었어 그래도 야 우리 4분 남았는데 지금 목적지 코앞까지 왔어 지금 망했죠 뭐 아니 괜찮아 끝까지 이게 잘 할 수 있어요 그래그래 마지막에 한번 잘해보자고 마지막에 잘해봐 마지막에 사실 마지막에 한 명이 바스티운하고 제가 아 마지막에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뱅찌님도 너무 막지 말고 공격할때 공격해버려 근점에서 하나에 데뷔치 70 50 들어가니까 그치 그치 좋아 좋아 아 고맙습니다 정수인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멋있어요 근데 예예 계속 시간 끌어 그냥 시간 끌어버리는거지 그래야지 오케이 넘어가지 말고 어 넘어가지 말고 그렇지 그렇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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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있다 위에 위에 파라 있다 위에 파라 뱅찌님도 맞는거 즐기는거 아니지 설마 에이 설마 에이 설마 그냥 약간 좀 그런건 있어요 이거 쉴드로 총막을때 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좋아요 지금 상황 나쁘지 않아 어 우리 잘하네 어 잠깐만 자존심 싸움 됐다 어 아 까비 어 어 어 어 어 어 석양 나이스 어 좋아 좋아 어 좋아 어 좋아 어디서 거기서 치료를 해대고 있어 인연이 이거 아 잘한다 바로바로 응징해야지 아 다 죽였어 다 죽였어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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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리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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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좋아 아 제가 초반엔 좀 트롤을 끌었지만 응 그래그래 여기서 우리 여기서 2분 버티고 있거든 지금 응 아까 전에 마모님한테 로우드오그 못한다 하던 애는 결국 짜지고 말았네 어 그치 나 지금 완전 지금 물올랐지 나 지금 어 큰일났다 어 어 나 지금 어 나 지금 어 나 유언 쓸거 같다 어 바스티온 지켜야돼 어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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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석양충 있어 위에 석양충 예에 석양 진 어 큰일났다 이건 이건 내가 해야된다 아 아 저거 또 잠깐 제가 지금 잠깐 바스티온 좀 지키는거고 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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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밍 나이스 타이밍 나이스 타이밍 어 안 죽네 애들 아이고 어 어 아 충전해야돼 충전해야돼 와 힐 짜세다 힐 짜세야 뭐야 아어어 자 미친 자 이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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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분히 이겼어 자 우리 진짜 잘하고 있는데 네 잘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발짝도 못나가겠잖아 어 아주 좋은데 자 간다 빠세 어 뭐야 아하하 내가 미치면 당했어 어 좋아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잠깐만 뒤에 뒤에 아아아아 우리 뒤에서 맞았다 우리 너무나 됐다 아 너무나 됐어 어 우리 팀원들 있잖아 괜찮아 그치? 응 어 솔직히 쟤들이 뭐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바스티온 뱀 가자 자 갑시다 갑시다 쪼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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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돼 쪼끔 쪼끔 빨리 가야돼 쪼끔 쪼끔 빨리 가야돼 예예예 흠흠 어 어 큰일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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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쟤 쟤 뒤에 있어 쟤 뒤에서 쟤 뒤에서 아아 잠깐만 잠깐만 자 그렇지 그렇지 뱅친이 아주 좋아요 자 좋아요 시간 끌자고 시간 끌자고 뒤에 왔어 그렇지 잡아주고 시간 끌어 시간 끌어 어 석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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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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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끝났어 끝났어 아 까비 추가 시간 추가 시간 쪼끔만 쪼끔만 더 쪼끔만 더 시간 끌고 어 그렇지 그렇지 너무 무리하지마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우와 안돼 오케이 승리 나이스 와우 알어 이거지 어 아주 좋았어 라인 클리어 와 수고해요 라인이 이래서 재미있어 아 감각있네 벵쥬님 나이스였어요 어 야 어떻게 저기서 4분을 버티네 아 야 극적인 승리 좋았어요 솔직히 했는데 우리 팀이 네 한 게 없다 어 바스티온 빼고 솔직히 응 아 이건 진짜 이건 어 이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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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벵쥬 찍어주자 피터가 찍어줘 아 다섯 개 피해 오케이 좋았어 다섯 개 피해 됐어 어 또 다른 게임 갑시다 이 방 나가죠 어 수마트라 여기는 수마트라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치 여긴 좀 수마트라 애매해 그치 뭐하지 저랑 바스티온 갈래요 두명 저희 둘 바스티온이요 아니 마모님 바스티온 바스티온 가고 제가 옆에서 졸라 지켜줄게요 아 그래요 어 굿 그게 사실 더 효율적이거든요 어 오케이 오케이 예 갑시다 그 저기 적 기지 바로 그 옆에 수버가 아 뭐야 잠깐만 우리가 우리가 공격이야 잠깐만 괜찮아 괜찮아 그 저기 뭐야 내가 호위 화물 위에 타서 아니 화물 위에 타요 화물 위에 타 아니 공격인데 내가 바스티온 내놔? 나 괜찮아 화물 위에 타면 돼 알겠어 안전하게 잘 부탁드립니다 물론 방벽 방벽 깨지면은 제가 먼저 도망가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음 어 괜찮아 알고 있지 뭐 그건 뭐 버리는거야 익숙하지 뭐 우리서야 어 여기 바로 앞에 트랩 조심 되도록이면 정면으로 안 나가는게 근데 가장 좋아 사실 음 여기서 설치를 해두는게 어때요 우선 여기서 적들이 밖에서 깝치고 있을뿐 그러니까 이쯤에 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고 실드를 치고 있을래요 차라리 아 실드 지금 눈에 보여주지 말고 아 이제 가요 가 가 어어 가자고 어 내가 쪼끔 더 앞으로 갈게 네 아 아 아 오지 마세요 방벽 깨진다 이런 개같은 어 가야겠다 가야겠다 이 덩치로 어 이게 쪼끔 힘들어 여기가 나갈때가 진짜 급첨이야 사실 정무는 쪼끔 음 쪼끔 애매해 척 아니 오케이 그러고 계세요 방벽 다 채울때까지 오케이 이제 쪼끔 나가도 될거 같아요 어 쪼끔 나가자 쪼끔 나가 호위 건물 저기 위에 탑시다 여기에 탑시다 잠깐만 잠깐만 어 가자 가자 그렇지 가자아 하하하하 야 개쩐다 시야 잘 보이세요? 어 지금 장난아니에요 지금 완전 지금 자동차 압률이야 지금 개쩐지 썬팅 썬팅 개쩐네 지금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어 선진 개쩐 야 고속도로 갑니다 고속도로 고속도로 가자 고속도로 어 백식 가자고 어 혹시 이건 뒤에서도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뒤에서 오면 이제 그냥 보험처리 해야돼 거기는 어 뒤에서 막아버리면 그거 진짜 보험처리 해야돼 어 어 가자 옆에 옆에 어 오케이 오케이 어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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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겐지 어 겐지 어 겐지 처리 겐지 처리 어 왼쪽 처리 어 잠깐만 리퍼 리퍼 아 리퍼 처리 리퍼 처리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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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 완벽하다 어 오케이 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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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왼쪽 어 석양 처리 석양 처리 어 석양 처리 석양 처리 어 석양 처리 그쵸 그쵸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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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좋아 기가 막혀 아주 어 어 기가 막힌다 어 나 진짜 개웃기네 나 이거 지금 어 좋아 좋아 아 좋아 아주 좋아 지금 어 어 저 2층에 좀 조심하고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아 2층에서는 이거 진짜 뒤에서 공격받기 쉽겠다 약간 좀 위기지 어 어 어 뒤에 어 내가 처리 내가 처리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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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좋아 가자고 어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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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퍼 어 뒤에 리퍼 처리 리퍼 처리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오 기가 막혀 오 기가 막혀 어 어 위에도 개와 어 어 어 어 어 아 아 아 아 그래 알겠어 우리 그래도 함께 했잖아 예 어 우리 함께한 추억 헛되지 않았어 이 정도면 솔직히 진짜 많이 했지 다시 갑시다 예 어 다시 갑시다 다시 갑시다 제가 일배충 좀 강퇴해 주면서 어 예예예 어디세요 여기 있어 나 지금 가로 앞에 오케오케 갑시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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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쑥쑥 잘 밀었어 지금 6분 남아서 아 정말 잘했어요 이제 지금 화물타면 조금 위험할 것 같고 그래 그래 이제부터는 좀 어어 왜왜왜왜 어 뭐야 어 어 리퍼가 도대체 뭘 얼마나 뛰어다니는거야 아 좋아 2층 좋아 로드오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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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 어디 쏘는거니 이거 아 오른쪽에 있어 너무 사방에 있어서 잠깐만 아 이거 사먹겠다 오케이 거기 리퍼도 있거든요 예예예 아 죽어 어우 죽겠다 죽겠다 아 죽겠다 죽었다 아 죽겠다 죽었다 괜찮아 우리 이제 작전을 바꾸자 또 다른 캐릭터로 오케오케 아까처럼 내가 이제 로드오브 들게 내가 아 예 저는 그럼 계속 라인할게요 응응응 가자구 흠흠 아 훌륭하다 7분이나 있다 음 이건 진짜 하 저쪽에 좀 점크래쉬 좀 싸가지가 없어 내가 봤을 때는 예예 어디있어 어 저기있는데 예 너무 무리하지말고요 제가 한번 가서 내가 낚을라하니까 예 어 좀 빡센데 이거 너무너무너무 열려있는데 이거 어 어 어 내가 내가 처리했어 내가 구했스 어 오케이 어디있어 너무 무리하지마 펭츠님 몸을 사려 몸을 옆에 어디서 궁을 쓰고 있어 크으 기가 막혔다 아 사스가 어 캔슬 어 앞으로 조대지가 내가 어 잠깐만요 이건 피해야죠 소리 어 어 어 앞에 동료들 다 죽었어 잠깐 뺍시다 어 살짝 어 살짝 우리 여기있자고 어 아 저기 저기 잠깐 잡당하러 좀 덩치가 크니까 앞에 좀 붙어 보이니까 지금 어 예예예예 어 오케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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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돌격 어 돌격 가자어 이제 여기서 밀어붙여야돼 그니까 여기서 밀어붙이자고 아 잠깐만 이거 지레 지레 어 어 어 어 어 아 일로 가네 네 잡았어요 오른쪽에 리퍼 못잡았거든요 네 조심해 계속 귀찮게 하니까 얘 끊고 가자고 오케이 끊어 오케이 어 제대로 한번 놀아보자 한번 갈게 어 제대로 한번 놀아보자 간다 야 없어 애들이 없어 어 애들이 없어 애들이 없네 그러게 애들이 없어 왼쪽에 있다 왼쪽에 정크랫 아 끝 게임 끝 게임오버 아 아 저거 지금 4.4m 남았는데 4m 잠깐만 잠깐만 한번 밀게 밀 수 있을 것 같거든 이겼다 와우 이건 하이라이트 뜬다 이거는 근데 우리 하이라이트 안 들수도 있어 아 그쵸 어 연속킬이 없어가지고 솔직히 근데 우리가 컸어 예 어 내가 봤을 땐 우리가 개 컸어 이거는 씁 씁 석양 한번 딱 멋지게 쌌나보다 음 아 소개하는 칭 아 뭐야 이게 뭐야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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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저 뭐야 아이 씨 저딴게 하이라이트인 만큼 응 그니까 그만큼 또 저희가 한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그래 팀원들이 그래도 눌러주네 아 아 이번파 근데 진짜 웃겼어 나 아 너무 재밌었다 그래서 제가 라인을 사실 좋아하거든 어 어 한번 더 합시다 여기서 에오케이오케이 어 어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